자 사천해변 자 이렇게 물로 한번 헹궈 가지고 네 자 한번 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코필이 작아 가지고 코필이 작아서 예 두마리밖에 안들어가네 두마리밖에 네 자 와우 엄청 커가지고 와 두마리밖에 안들어갑니다 네 지금 와 두마리밖에 안들어갑니다 자 자 아 예 자 이렇게 자 눈 껌뻑뻑하네요 네 살았어 네 자 어 예 홍게 파티 네 자 맛있게 져가지고 한번 맛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우 이거는 홍게가 대기보다 더 큽니다 하나가 1kg가 넘은 것 같습니다 와우 예 자 와 오늘 아주 홍게 파티 와 와 자 와 뒤에 손이 이만한데 와 자 오늘 아주 홍게 파티 아주 휴가 3일차 홍게 파티 아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네 홍게가 많아 가지고 이거 지금 여섯번째 치고 있습니다 이게 대형 곶필인데요 곶필에 지금 두마리 세마리밖에 안들어갑니다 홍게가 너무나 커가지고 네 자 오늘 휴가 3일차 네 사천해변 사천해수욕장에 와서 이렇게 홍게를 쪄 먹습니다 네 자 와 싱싱하네요 자 지금 새벽에 갓 짜보 온 홍게 네 새벽에 갓 짜보 온 홍게를 지금 사 가지고 와 가지고 자 이렇게 홍게를 쪄 먹습니다 홍게 파티 하고 있습니다 와우 이렇게 우리 오늘 하들이 하들이 이렇게 와 가지고 홍게 아주 킬러 네 킬러 아주 아이고 아주 잘 먹습니다 네 아이고 같이 맨누라이도 같이 왔으면 좋은데 또 근무하느라고 못하여 가지고 네 아이고 와 홍게 파티 아주 제대로 합니다 네 자 휴가 3일차 네 힐링하고 행복한 휴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사천해변 사천해변 해수욕장 입니다 사천해변 해수욕장 에서 네 이렇게 홍게 파티 하면서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물이로 자 와우 맛최겁니다 네 아 아 오 예 맞춰요 봅니다 와 와 와우 오 예 자 이 맛은 무슨 맛일까요 최고의 맛입니다 최고, 최고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자, 이렇게 오늘 아주 와, 배불리 아주 잘 먹었습니다 자, 이렇게 껍질에다가 껍질에다가 이렇게 자, 맛있게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